자 시작합니다 주말이기도 하고 오늘 하루만 더 오늘 하루만 더 닥솔 로드스 한번 달려보고 깨면 좋고 못깨면 유감이지만 잠깐 삭제를 해줬다가 스타크래프 투어 할거기 때문에 자 뉴게임 갑니다 시작하죠 바로 캔슬 해주고 아 저번 시간에 기량캐를 해보라는 추천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기량캐로 그럼 설정을 하죠 검사로 해서 레이피어를 써보겠습니다 레이피어가 좋다고 그러더라구요 저번에 메이스 쓰고 어 메이스 너무 사귄거 아냐 했는데 레이피어가 더 좋다고 합니다 레이피어가 가장 사귀라고 해서 궁금한 관계로 저도 한번 레이피어를 써보겠습니다 노데스로 랜딩까지 볼 생각이 전혀 없는거 같아 보이는데 볼 수 있으면 보는거구요 사실 랜딩까지 노데스로 볼 만한 실력은 안되기 때문에 겸손하죠 오늘따라 원래 겸손합니다 저는 뭔지지 아 이게 시켜있었구나 자 결정을 해주구요 몇번째 도박힘인지 모르겠는데 이번 직업은 검사와 선물은 생명의 반지 작성을 완료해줍니다 인벤토리 가방 이번에는 뭐한거야 나 지금 뭐한거야 나 지금 아 여기죠 해주구요 이거를 해제해주구요 어 25%로 맞추는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그러더라구요 아시는분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님들 시키는대로 해야죠 뭐 별로 아는게 없기 때문에 말로만 나름 좀 알아봤다고 했지만 옛날에 옛날 영상 잠깐 본거 빼고는 모르기 때문에 자 자 어쩔 수 없죠 뭐 모를수도 있는거고 사람 다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진행해서 이번엔 딜을 우선적으로 올려준 다음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레이피어도 먼저 어플 좀 해주구요 레이피어 5강까지만 쓰고 어 그렇게 해주면 깨다가 가능하면은 10강 하는걸로 10강이란다 5강짜리 두개 해서 쌍수로 쓰는걸로 일단 진행합니다 그러면은 대장장이 있는데로 일단 가야겠죠 쌍수 쓰니까 스태미나 소모가 너무 커 딜은 좋은데 이게 레벨이 좀 높은 킬토로 써야되나보다 진짜 모드는 지금 뭐 정점에 갔는데 약간 나는 뭐 회피도 그냥 굴러서 피할거고 딜 조금 더 넣고 싶다 뭐 그럴 때 그렇게 한방 때리고 싶을 때 그럼 취향 아 어제 아크가 업로드가 너무 안되서 거의 뭐 밤을 샀더니 밤을 샌정도 아니고 자기는 했는데 컴퓨터 켜놓고 너무 안되더라구요 갑자기 그래서 결국에는 삭제를 하고 다시 했는데 또 안되는거에요 문제가 생겼나 봤더니 또 삭제하고 또 했더니 빨리 되더라구요 이거 미리 폭풀복이야 여기 왜 이럴떼? 여기 왜 이럴떼? 나는 뭐 알고 있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내가 만약 누가 안 알려줬으면 저거 평생 못 찾겠는데 계속 저거 찾는거 저기 네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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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스 잡은 다음에 가야되나? 조금 누가 다루도 해야되나? 사냥을 좀 하고 제가 예전에 하마한테 많이 죽었던 기억이 나서 하마한테 잘 안겨울건데 가자 적어도 어제보다는 길이 갈거같아요 이번에 안죽고 길이 갈거같습니다 잡으면서 가자 칼도 두자루 하나 있으니까 좋아요 전진하면서 때리니까 아 좋네 아프잖아 아 즈 아이템 뭐니?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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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조각자를 딜로 잡고싶어 이제 많이 잡았으니까 너무 귀찮아 도겨버리고싶어 어 잠깐만 두 분이 나 여기가 안 바꿨네요 자 범 같은거 죽을 필요 없겠죠? 아아 쪼옥 오오 예아 뒤잡기 패 잊고 있었어 뒤잡 존재 자체를 아 번드된거같은데 거슬리네요 너 나 안사강하냐? 그렇지 어디노 지금 벌써 850원이야? 열쇠 천원이죠? 갈때 다 잡고 가면 열쇠 먹겠다 딱 열쇠를 먹는게 중요하지만 좋아 이제 안에서 바꿀까? 쇼트소드 바꾸자 좀 오 찌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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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 좋아 우우석 보스 안 잡으면은 돈이 없을라나? 아 아 야 뭐야 뭐야 왜그래 왜그래 못느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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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다 쐈는데? 저기서 쏜거야? 야 대단하다 대단한 게임이야 일로 가면 뭐 나오지 않았었나? 아 저기서 나오는거야? 아 저기서 나오는거야? 오 야 쟤 뭐? 탑 와력병 5개 아 이런것도 있었어? 되게 좋다 제팔이 안되나? 방값을 팔으면 안돼? 자 우선 여기서 그 이것저것 먹어주고요 예이 오 예이 두개? 개꿀 소울? 소울이 너무 없어 소울좀 줘 소울좀 줘 소울좀 줘 핸드엑스 휘우석 왕자 왕국병의 추구 아 저런거 말고 도루로 도루로 되게 어둡네 아 그래요? 저도 3를 하고싶은데 다크 소울 2 노데스 못 깰 때까지 프롬게임 안산다는 개소리를 해버려서 아주 수고 없네요 평생 못하지 않을까? 평생 못하지 않을까? 평생 못하지 않을까? 집으로 가죠? 집으로 가죠? 집으로 가죠가 아니라 나 안찍고 나왔어요? 아 미치겠네 진짜 진짜 아 풀수 3에도 이게 돼요? 옛날 게임 옛날 게임이긴 한거 보다 그러면 풀수를 풀 아 그래요? 난 몰랐쥬 빨리 가자 나 열쇠 사고 온거죠? 아 그래요? 그럼 그렇게 옛날 게임도 아니네? 다크 소울 3 나온지 꽤 되지 않았나요? 5년밖에 안됐어요 이거? 아 그랬구나 고전게임인줄 알았잖아 찍고 오자 쓸림이 2016년 아 그럼 3년만에 하나가 나온거에요? 진짜 빠르다 3년 안에 이런걸 만들 수가 있구나 이런 컬을 레이피어 쓰고 싶은데 쿠션도 받았고 일단은 올라가죠? 일단은 올라가죠? 이거 일단은 그 그 레이피어를 사고 네 아예 업글도 하죠 뭐 데몬즈 소울이 한 일주일 전에 온라인 서비스가 종료됐어요? 아 그래요? 아 그런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? 난 자동으로 다 되는줄 알았는데? 이게 할만하던데? 소울이 이렇게 없어? 잠깐만 잠깐만 너 저기 이거 주라 레이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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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 레이피어 천원이네 별로 안싸네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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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로 안싸네 천원 천원이다 천원이다 천원을 그럼 모아오라는거 아냐 나한테 아하 미쳤네 어디서 뭘 던고 옵나? 일단 가자 일단 가자 아 가서 돌다보면 나오겠지 돌다보면 나오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잡고 아하 90원 아 그나마 좀 주긴 하네 아하 그나마 아까보단 낫네 아 50원 주는 애들보다 낫네 어이구 어이구 저어 그 뚱뚱한 애가 많이 주지 않을까? 망치드네 500원? 얘 얘 얘 얘 얘가 좀 많이 줄거 같은데? 덩치도 있고 아 너무 너무 근데 아 너무 근데 아 잠깐만 잠깐만 너무너무 튼튼하다 어어어 오우야 얼마 얼마 600원? 오 좋네 돌아가고 싶은데 그냥 600원이면은 말이 많았잖아 레이피어 쓸 수 있겠다 이게 업그라는데 돈 얼마들어가지? 으흠흠 저 건너편에 있는 것도 받아먹어야겠다 자 가서어 신원 미상 불사의 소울 자 가죠어 내들어 가겠습니다 네 이번엔 이제 첫번째 보스죠 하.. 이걸로 엔딩까지 달려야됩니다 가 수 있으면은 가자 어딨어 네이피어 어필도 해줘야지 내가 갖고 있는 건 못파나? 아 되게 불편하네 게임이 레이피어 1업은 해줘야죠 1업이 된 상태의 아이템들 있으니까 470원이야 나 그 있잖아 소울 하나 받았잖아 아 진짜 인벤토리 가방 어 두 개 있네 얼마야 그럼 400 이거밖에 안 돼? 강화 아 얼마인데 160원만 더 줘 160원만 줘 100원만을 해야 된다 160원만 줘 써보자 레이피어 처음 써보는 거거든요 되게 예쁜데 칼은 때려 어이구 어이구 데미지 좋은데? 160원 올라와 올라와 아 너 50원이잖아 아아 강타 한 번 쳐 강타도 찌르기네? 뛰어서 됐다 나 일단 가구요 레이피어를 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레이피어를 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 진짜 미쳤어 진짜 쓰레기 게임이야 각 바로 올리는 것 봐 한 번 더 잡고 온다 580원이면 이거 잡으면 되죠 뭐 한 방이네 되게 잘 나올 것 같은데 뭔가 딜레이도 괜찮고 여기였죠 강화 아 저 잠시 잠깐만요 자 갔다 왔습니다 자 갔다 왔습니다 아 다음 건은 700원에 파편 3개니까 얼마야 그럼 2,400원에 700원 3,100원 들어가네 아 다음 건인데 글렀다 5순위 잡자 그래도 2강인데 합격하겠죠 자 이제 갑니다 진짜로 이제 이제 와서 할 말은 아니지만 이제 갑니다 내려올래? 얘는 뭐 이렇게 이렇게 어 야 한 방이야 됐다 됐다 쌤 오우 야 짱쌤 짐 어 짱좀 오 이거 견과부 이거 중과부한테 안 들어가는 거 아냐 근데? 이렇게 되면은 어우 야 센 것 봐 으아 예아 예쓰 올라갑니다 어우 야 멋져 뒤에 하나 오지 않나? 됐다 인간 조각상 우주석 맞죠? 엠진 그렇게 그렇게 애매치 않은데? 내가 무슨 미친 짓을 한거지? 아아아 뭐한거야 뭐한거야가 아니라 잠깐만 잠깐 잠깐 아 미친놈 저거 아 미친놈 저거 아아 아아 어 데미지 별로 안 세네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까지 하는데 얘는 쎄게 오 쎄게 때리니까 약간 들어갔네 이게 너무 호구잡아 어 나 나름 들어가는 거 같기도 하고 쎄게 때리니까 어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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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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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울 주잖아요 소울 돈 주면 받아야죠 아 아 아 아 아 아 들어와 아 아 아 아 아 아 내려와 칼날 반지 어 좋아 좋아 안 터지냐?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왜 갔다가 터트릴 거 같은데 아니지 아니지 오 다행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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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나 먹고 있잖아 맨 매너가 매너가 없어 매너가 매너가 없어 레옵하러 가죠 이거를 터뜨리면 초콧이라고 그러는데 나한테 나한테 이걸로 되겠지 뭐 그쵸? 이거면 되겠지 이렇게 아 아 너무 으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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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잠깐 이거 이거 안 되나? 뭐 그쵸? 아 아 왜 그래 이기 마 됐다 하염병 전진 중이었으니 어제 거리 안 닿더라고요 아니 야 정말 이거 아래 보면서 드려야 되나 이렇게 아 진짜 아 잠깐만 아닌 것 같아 아 아 님들 뭔가 오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엔딩 봤습니다 노데스 깨는 거예요 오랜만에 다 까먹어서 그맷이 마련품 자체가 안 돼요? 아 근데 방패를 못 두네 도끼로 할 때는 그냥 때려 부수는데 아아 아 아 아 아 근데 이거 노데스도 사실 깰 것 같아요 예 저번에 많이 갔기 때문에 많이 갔다고 하기에는 3분의 1 같은 것 같긴 한데 3분의 1도 안 갔나? 어허 너무 좋다 되게 좋다 이 곡이 아 아 꿀 저도 닭린이에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 쟤 왜 저렇게 부끄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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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끄 아 저도 엔딩 한번 본게 다기 때문에 그냥 무기도 한두개 썼을걸요 대범? 그래서 간거기 때문에 아 3는 못해봤습니다 1은 했죠 아 아 아 아 스님 영상으로는 봤어요? 아 강화하고 해야겠다 3개발 있으면 되려나? 3강까지요 3강 아예 2개를 3개에서 원 리마스터 돼요? 야 원은 리마스터 되면은 재밌겠는데 물론 물론 이걸 깨야지 하는거지만 체력을 찍지 말고 그냥 기량을 찍어서 딜을 올릴까나? 너무 오래 때려야 되니까 번거롭네 앱 올리고 가야지 정차려야죠 주박자 솔로 먹자 그냥 스위치판으로 나온답니다 닌텐도인가요? 스위치가? 한 번도 사본적 없어서 모르겠네요 아 아 아니야 너무 나대는거고 이거는 25 25에 생명역 가자 이 정도만 하고 너무 나대는거고 저는 인터넷에서 닌텐도가 우리나라를 너무 이게 뭐 비싸게 팔고 그런다는건 어차피 닌텐도 나와도 작은 화면으로는 못 보겠더라구요 큰 화면으로 봐도 잘 안보이기 때문에 빨리 가자 가자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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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얼굴 아니 이렇게 해보니까 반지의 재앙에 나오는 호빗 같은데 아 아 한방 어 클린 아 클린 한방 클린 들어와 어 뭔가 센건지 약한거 좀 모르겠는데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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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 딜 끝내주는데 아 뭔가 느낌이 세게 치르는 느낌이 없어서 몰랐는데 어 딜이 끝내주네 가자 아 또 레범비야 기십 22, 25기량의 힘인가 이게 내겨주고요 이거 다음에 용기병을 잡죠 잡고 싶네요 용기병한테 유감이 있습니다 극딜을 위해서 기량 올렸죠 이게 레이피어가 몇 기량이 들어가지 하나 더 뽑아버려주시면 돼 싸 이돌으로다가 십...팔에...팔? 몇인데 지금 어...하나 더 해도 되네 더 하자 아 TV에 연결돼요? 닌텐도가? 아...풀수도 원래 TV 연결하는 거지 너무 너무 무식한 소리 했다 아 아 아 그렇군요 아 너무 무식한 소리 했네요 저는 이제 PC로 하는 게 편해요 하나 해보르다니까 PC로 다른 걸로 하면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하나 둘 셋 여섯 개 들어가면 되죠 아 스카이림 스위치는 영상은 봤습니다 유튜브에서 귀신같이 스카이림은 또 널 주워들어서 봤기 때문에 양쪽 지르기 오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약간 빠른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좀...지구력을 찍죠 양손 쓰면 많이 들어가니까 지구력 두 개랑 체력이랑 체력 어? 체력이 있겠다 어? 여섯 개 자, 그 용기병 잡고 기린이 뭐였지? 그...그 삼 대장 잡겠습니다 용기병 잡고 소울을 먹겠어요 가능하면 지구력이랑 체력 위주로 줘서 구르는데 29km야? 하나 빼야 되는 거 아니야? 해제 해제 됐다 이 정도면 되겠다 어우 피부 하얀 것 봐 쌍레이피어 아 깜짝이야 유령은 진짜 없어져야 돼 볼 때마다 놀라 유령은 먹을 필요 없었잖아 방금 왜 먹었대? 이게 멋있다 칼 귀족스럽다 되게 저걸 진짜 중세시대 쓰는 사람들은 막 갑주 사이에다가 막 넣어서 찌르는 건가? 그게 대 그런게 가능한가 인간의 그 능력으로? 사이를? 대단하네 나 S2 조각 안 가지고 온 것 같아 됩니까? 찔러 찔러 아우야 역시 메이스만큼 안되었구나 아엌 역시 메이스만큼은 안 나오네 아이 쌍메이스만큼은 안 나오네요 아영야야 에이 그건 좀 아니다 에이 decaying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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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로 하자 으아 한 번 바퀴 못 질러! 들어와 한 손으로 할 걸 그랬나? 약간 스테미노 심해.. 심한 요즘 소모가? 아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못 잡으면 어떡하냐 뭐 한 거야? 그냥 먹자 아 너무 고통받는데? 그냥 먹자 얘는 뭐.. 얘는 되겠지 얘는 양손검인데 아 스테미노가 안 된다 어? 잠깐만 잠깐만 그냥 안돼 그냥 안돼 그냥 안돼 그냥 그냥 안돼 그냥 안돼 얘는 잡아야지 저거 열죠 톡 톡 톡 톡 좋아 좋아 좀.. 내가 생각하는 그런 딜이 아닌데? 막 퀵딜 팍팍 들어가서 두세 번 한콤해 죽고 그런게 아니네? 와..와서 좀 덤벼 줄래? 와..와서 좀 덤벼 줄래? 내가 원하는 그 퀵지는 안나올게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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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아.. 좋은게 좋은거죠? 그냥 한손에다 쓰는게 나을거 같기도 하다 네 한손에 쟤 잡아보자 망치더니 나오죠 여기 뭐 이건 두개는 뭐 여분으로 생각을 하고 그냥 묶엉이랑 장갑하고 그닥 이렇게 좋지 않은데? 쌍수가 근데 장갑이 무겁냐 됐다 음 별로 그렇게 안좋은거 같은데? 딜레이도 있고 소모도 크고 안정적인거 같은데 한손이? 근데 스펙이 안나와서 그런가? 이게 여러개로.. 아..잠깐만 어..한손이 더 안정적인데? 뭔가 딜 넣는건도 그렇고 쌍수를 할 필요가 없네 ㅋㅋ 지금 ni ㅋㅋ 아..어? 아..어?! 또 아..어..어...어? 너무 좋아 세대를 막 그냥 막 때리고 스티블럴도 많이 남고 이게 너무 좋은데 비병이 잡아죽어요 쎄게! 타! 타! 그치 치고 오우야 2대를 때리네 그치 자 집에 가면 되나? 절로에서 가자 용기병 소울 어떻게든 엔딩을 보는게 목적이기 때문에 도대수로 먹을거 다 먹으면서 가겠습니다 다른사람들은 쇼컷으로 가서 빠르게 깨고 그러는데 그런 피지컬이 안되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거 안전하게 먹어주면서 가겠습니다 여기 드래곤이 있기 때문에 우주타이는 걸을게요 우주타이는 드래곤이 더 센거 같아요 내가 그 이거 써서 올려주고 내구도가 문젠데 어디서 되겠지 나중에 이만이나 더 먹었으니까 레벨업 레벨업 생명력을 주고 기력 지구력 생명력 20에 지구력 어 좋아 지구력을 한 20까지 찍으면 될라나? 지금도 이거 쓰면은 안정감 있는거 같기도 하고 데미지가 안 늘어서 아 주박자에서 좀 오래 걸릴거 같은데 다음 주박자에서 빨리 가자 아 아 두번 굴렀다 됐어 스킵해서 가죠 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 어디까지 있었네 어우씨 자 이동합니다 아 몇번째 오는건지 먹고 어 이제 안정적으로 하면은 그냥 다 문화에 깨겠는데 인간조각상 음 낙사만 안하면 될거 같다 아직 죽을일은 없을거 같고 희미한 불씨 네 네 이제 찍어주고요 착 여기서 그리운 향나물 가지고 나 개를 못잡을거 같애 개 개가 좀 불안해 어 좋아좋아 아 아 맞아맞아 맞아맞아 가자 어어 아프지않았어 아프지않았어 여기서 그 주박자 잡고 그리운 향나물을 깨고 반지도 하나 주던가 들어와 왜 안나와 그렇지 500 230 아 그치 들어와 눈이 왜 시빨개하니 얘네 또 됐다 세다 진짜 데미지 하나 아 아 아 됐다 세다 진짜 야 얘가 아까 걔보다 악하구나 센줄 알았는데 그리운 향나물 그리운 향나물 인간조각상 탐욕의 은사반지 달달하죠 우석이 좀 부족하네요 보스까지 갈 수 있을지 문젠데 얘랑 안 싸우고 싶어 얘는 자신감 자신감이 없어 아 자신감이 없어 데미지도 은근 좋고 리치도 좋고 나랑 좀 상성이 안 맞는 놈이야 누가 디엘 오래된 열쇠 오래된 열쇠 잠깐만 잠깐만 아 뭐야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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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진짜 진심으로 무서웠다 오랜만에 진심 공포였어 어 두방이야? 뭐야 카운터 치면 한방 아니야? 오우 오우 진짜 센 것 봐 훌륭하다 훌륭해 저번에는 황금 송진인가 뭐였던 같은데 황금 송진인가 안 나오네 어 좋아 다음 다음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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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닫자 나 약좀 먹을게 아 세지네 이분들 저거 아이템을 줍는다 오우 우석 하나 오우 좋죠 세 마리씩 오죠 이렇게 끝도 없어 보면은 가끔 마이템 있지 않았나 아 저기 있어? 우석이라도 좀 줘봐 송진 저번에 나오지 않았었나? 왜 안나오냐 없죠 지금 송진 수립은 말이죠 해즈 하아 그래 뭔 필요가 있겠어 지금 이 상황에서 인간 조각상 고명한 전사의 소울 갑니다 한방으로 이게 가면은 효율이 좀 좋을 것 같은데 제 정도는 이게 저번에 쟤한테 죽고 절망했었는데 이번에 해치우겠습니다 얘는 좀 시간이 여유가 있더라구요 에프티크야 아아 열룩같아 오우 야 잠깐만 잠깐만 이거 아닌거 같은데 잠깐만 잠깐만 말로 하자 야 말로 하자 잠깐만 잠깐만 야 잠깐만 아 아 아 아 아 이거 좀 아닌 듯 어 야 이거 좀 아닌 듯 아 아 진짜 미쳤나봐 아 미쳤어 진짜 말도 안 돼 아 아 아 아 말로 하자 말로 하자 말로 하자 계 Brother 핫 자 야 야 야 야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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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살짝 틀어졌다고 저거 졸라 치사하게 3대1로 덤비네 진짜 그나마 호구라 다행이다 아 지금 안돼 안보여 안보여 하나가 안보여 음 아아 제발 아 제발 이거 아니야 제발 안돼 안돼 제발 안돼 오 야 미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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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공포게임이야 공포게임이야 안떨어졌으면 잡는건데 뭐 어쩔수 없네요 뭐 이렇게 된거 할수있나요? 오늘.. 오늘은 뭐.. 여기서 마감하고 다음기회 한번 해보도록 하죠 노데스는 아.. 내 인생에서 깰 날이 올지 모르겠다 아 그래도 잊혀진전인까진 갔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고통받냐 다음기회 하는걸로 하죠 이만 뿅!